네, 어떻게 오셨어요? 형사님이세요? 말씀하세요. 저, 김용수 형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? 김용수가 좀 전에 출동 나갔는데. 저한테 말씀하세요. 아닙니다. 김용수 형사님 오시면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. 김용수 형사 복귀하려면 한참 걸릴텐데. 괜찮습니다. 그냥 기다릴게요. 그럼 저 밖에서 기다리시겠어요? 여기는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. 아, 네. 실례합니다. 아무도 안 계세요? 겨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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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. 겨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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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. 퀵 받으셨죠? 어, 방금 받았어. 내가 바꿔치기였든 빼앗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염려 붙으라매. 네. 아, 저기. 김용수한테 연락이 왔는데. 마디 늦을 것 같다고 하네요. 그냥 저한테 주고 가시죠. 괜찮습니다.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네. 손에 들고 있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CCTV도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냥 확 뺏어버려. 어디서 얘기하신 거야, 쥐새끼 같은 놈다. 수고하셨어. 저기, 김용수 형사님 맞으시죠? 전데요. 누구시죠? 형사님. 5년 전 오세현 씨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? 아, 예. 진범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리려고 왔습니다. 진범 녹음 파일이요? 네. 여기 있습니다. 일단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. 네. 형사님, 잠시만요. 네, 정 팀장님. 뭐라고요? 겨울 씨가 쓰러졌다고요? 아, 네. 지금 바로 갈게요.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녹음 파일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그러죠. 네.